한화솔루션을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 얘를 잡아놓았다. 그럼 어떻게 해서 주봉으로 끝내주지. 이거 35,000원부터 우리도. 지금 뭐 고정까지로 따지면 15%였고 지금 한 38,000원대는 내려와 버렸으니까 10% 수준이죠. 이렇게 다섯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한일자료 이런 거 들어갈 때 얼마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. 물론 쉽지는 않아요. 이게 뭐 쉽습니까? 딱 그 포트를 편입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포감 때문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전략이. 근데 결론은 이 부분을 잡아가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누가? 윤정도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린다는 거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세요. 그럼 이거는 이제 10분 정도 딱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. 위에도 있어요.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오시면 이 상품 지금 몇 명이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. 디자인하시면 퇴근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.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박영훈 대표의 강연에 있고 변동성 매매의 대가죠. 그리고 이제 이 VVIP 방도 이것도 이제 좀 가격을 조정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가격으로 지금 다운시켜놓은 게 이게 지금 얼마만이에요?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.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. 6 플러스 6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. 요즘장 힘들다 하지만 한 달만 들어오세요. 한 달만 들어오셔가지고. 그러고 나서 원금 회복 해놓으시고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. 6개월 플러스 6개월이나 이렇게 할인율 높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.